기업 탐방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이 필링크입니다. M&A를 통해서 업종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동산은 2000년에 설립이 돼서 모선 인터넷 및 모바일 문자 솔루션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2015년 8월 대주주가 교체되면서 공격적 M&A를 진행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업체인 UM에너지와 유아용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지니키즈를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골프웨어 전문기업인 크리스 FNC 지분 63%를 1725억 원에 인수하면서 M&A를 통해서 골프회사로 업종 전환에 성공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 인수한 크리스 FNC에 가장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골프웨어 브랜드인 파리게이츠, 핑, 팬텀 등의 국내 유통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골프공 및 액세서리 브랜드인 고코와 캐주얼 브랜드인 제겐지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크리스 FNC의 연결 실적은 매출액 한 2,600억 원, 영업이익 350억 원을 기록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골프웨어 브랜드 중에서는 최상위권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골프웨어 시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골프웨어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골프웨어 시장은 국내 의류 시장에서는 아웃도 시장의 성장률이 낮아진 2013년 이후에는 사실상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크린 골프를 중심으로 한 젊은 골퍼들이 대폭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 골퍼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 수세를 보이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 30대 골프웨어 매출 비중은 2014년 18%에서 2016년 27%로 확대되면서 동서의 골프웨어 브랜드인 파리게이츠, 핑 등의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과거 아웃도어 브랜드, 아웃도어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골프웨어 시장에서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크리스 FNC 파리게이츠와 같은 브랜드는 높은 가격대와 함께 개성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을 중시하는 여성 중심의 포지셔닝을 통해서 타 브랜드와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다풍종 소량 생산을 통해서 머스테브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점이 꾸준한 성장을 이끄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필링크 알아보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동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는 신규 브랜드 런칭과 골프공 사업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크리스 FNC의 대표 브랜드인 파리게이츠 같은 경우는 2011년 출시돼서 2016년 매출액 957억 원을 달성하였고요. 올해 1천억 원을 상회하는 메가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4월 출시한 신규 브랜드인 마스터 버니가 파리게이츠의 유통망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매장의 두 개의 브랜드가 입점하는 전략으로 대표 브랜드인 파리게이츠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출시 첫 달 매출액은 10억 원을 달성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시현하였고요. 연말까지 25개 매장, 내년까지 40개 매장으로 확장을 시키면서 2020년까지는 연간 1천억 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최고가 골프웨어인 세인트 앤 누리스 바이 에르메스가 런칭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파리게이츠 중국 판권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중국 골프웨어 시장 진출 포석도 마련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골프공 사업인데 자사 보유 총도 공장에서 지난달부터 미국 코스트코의 OEM 방식으로 골프공을 공급하기 시작을 하였고요. 월간 23만 더준부터 내년에는 월간 48만 더준까지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매출 볼륨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인수한 크리스 FNC를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서 그렇게 짚어주셨거든요. 그러면 크리스 FNC가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적 전망해 주시죠. 네. 실적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의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741억 원과 영업이익 93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3, 4분기 크리스 FNC의 실적이 온기로 반영이 되면서 올해 매출액은 2,298억 원과 영업이익 33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018년에는 크리스 FNC의 실적이 온기로 반영이 되면서 매출액 4,112억 원, 영업이익 646억 원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자회사인 크리스 FNC가 상장 주간 증권사를 선정하였는데 이로써 코스피 시장에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상장 예비 심사를 거쳐서 내년 6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크리스 FNC가 상장이 된다면 동사의 기업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에 참고해야 할 수급이 있는데 비교적 큰 규모의 전환사체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미전환 전환사체가 남아있고 1,560만 주 정도 물량이 되고요. 미전환 전환사체는 이 중 올해 내 전환 가능한 주식 수는 한 260만 주 그리고 연말 및 내년에 상환될 주식 수는 한 1,300만 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올해 내 전환 가상 수량이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당분간 오버형 이슈는 크지 않겠지만 그래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탐방이 오늘은 필링크 알아봤습니다. 자회사 크리스 FNC 인수 효과로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교보진권 강남금융센터 용기순 차장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